성경 1년 1독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 뉴스 출애육기 24장에서 27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율법은 쌍무원약으로 탄생됩니다. 둘째 와우 74인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셋째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첫번째 40일을 보냅니다. 넷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 뉴스 출애육기 24장에서 2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7일 출애육기 24장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집하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우수하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입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우며 애복과 흉폐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귀빗반 너비는 한 귀빗반 높이는 한 귀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팍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파를 괴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귀빗반 너비는 한 귀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파를 괴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재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귀빗 너비는 한 귀빗 높이는 한 귀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의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대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투로 만들되 너는 삶과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추레우키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구름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노트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의 한 규빗 저쪽의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구릅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들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재수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국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귀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귀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귀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귀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귀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귀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물 귀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귀빗이요 너비는 50귀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귀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중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우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귀래이니라 오늘 우리는 출입기 24장에서 2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이후 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해산에서 놀라운 제사장 나라를 위한 쌍무 언약이 재결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장소인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